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장바구니 물가만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영상을 자주 올렸는데 저는 연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준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상황이든 생필품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아두는 게 좋겠죠 오늘은 그 방법을 공유할 거예요 저는 이제 요리한 지가 7,8년이 돼가는데요 사람들이 놀라는데 제가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썼던 가계부를 쭉 보면서 저도 놀란 건데요 요리 시작하기 전에 마트에서 쓰던 비용이 지금은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어요 사람들은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제 장바구니 물가는 뚝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로 하나로 마트에 다녔어요 한우에서 미국산 소고기로 갈아탄 것만으로도 거의 반 정도의 비용이 줄어들어요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준다는 거를 공급자들한테 알려줘야지 돼요 비싼 거 계속 사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스탬펜을 쓰잖아요 진짜 이제는 돈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최근에 요리를 잘 안 하지만 그렇다고 스탬펜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고기도 구워 먹고 달걀 요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스탬펜은 정말 질리지가 않아요 아직도 새것같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팅펜은 그냥 소모품으로 버리게 되는데요 스탬펜은 이제는 저의 반려펜이 되어버렸어요 코팅펜 쓰시는 분들은 아마 1년에 10만원 이상을 펜에 쓰실 거예요 스탬펜에 쓰면 그 비용이 없어져요 게다가 스탬펜으로 요리하면 정말 10배 더 맛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이나 배달을 더 안 하게 되니까 생활비는 훨씬 더 전략이 돼요 그리고 이마트 저는 여러 마트를 이용하는데 이마트가 그 중심이에요 이마트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할인을 제공을 하는데 매달 25만원씩 정도만 쓰면은 10%를 깎아줘요 배달비는 당연히 무료고요 비용 전략도 크고 마트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전략도 정말 커요 처음 사용하는 고객한테도 10% 할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혜택을 줬는데 최근에는 좀 복잡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냥 결론만 말하면은 5만 5천원, 11만원 단위로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20% 할인은 만원까지만 돼요 그런데 생일인 달에는 그 한도가 없어져요 VIP 등급의 경우에는 생일인 달에 20만원까지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어치를 살 수 있어요 가장 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3만원까지 할인을 해줘요 비싼 물건을 살 계획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족들 생일이 있는 달에 사면은 아주 유용해요 이마트가 좋은 이유는 백화점에 있어서 화장품도 살 수가 있어요 카드 할인이랑 생일 할인까지 적용하면 거의 면세점 가격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저는 옷도 계속 여기서 사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특정 카드에 대해서 5에서 7% 정도 추가 할인을 해주기도 해요 급하게 살 필요가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할인 받을 때 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쓱페이닷컴이라는 카드가 새로 나왔는데요 이건 저도 아직 없어서 곧 신청할 예정이에요 이마트몰이랑 스타벅스 10에서 20%까지 할인된대요 저는 지금 11만원 정도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결제하는 중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할인권은 쉽게 주는데 진심으로 할인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할인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할인쿠폰을 선택하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걸 클릭하시면 할인쿠폰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제일 높은 10%권을 선택하겠죠 제가 이마트가 참 고마우면서도 고맙다는 말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원래는 제가 선택할 필요 없이 가장 높은 할인을 적용해줬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마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이마트 매출액이랑 이익이 좀 늘었는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어쨌든 요즘은 장볼 때도 눈 크게 뜨고 자기가 찾아 먹어야지 돼요 전자기기랑 카메라 같은 규격품은 쿠팡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사실 그동안 제 장바구니 생활비를 줄여준 거는 이마트인데 이마트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 이유는 아마 쿠팡 때문인 것 같아요 기술발전 그리고 경쟁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제 장바구니 물가가 가벼워진 거고 앞으로도 계속 가볍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두 회사가 계속 피튀기는 경쟁을 해주기를 바라요 사실 한국 생필품 가격이 물가가 비싼 일본이나 스위스보다도 높아요 그런데 이게 농부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의 유통시장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연어나 소고기 같은 신선식품은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쿠팡의 만족도가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을 보시면 매출액 대비 외상 매입금이 쿠팡이 훨씬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납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쿠팡에 납품했을 때보다 신세계에 납품했을 때 대금 횟수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쿠팡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쿠팡은 아마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인지 좋은 품질의 신선식품 납품 업체는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마트는 생연어랑 냉동 육류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구이용 소고기는 너무 비싸거나 품질이 좀 별로더라고요 이때는 코스트코를 사용하면 돼요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은 대용량이나 냉동식품 위주예요 그런데 온라인 매장은 냉장류 위주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요 더 비싸긴 해도 주차하기도 힘들고 들고 오는 것도 무겁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요즘은 그럼 코스트코는 더 비싸진 거 아니냐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비용이 엄청 절감이 됐어요 여러분도 코스트코 가실 때 분명히 오늘은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하실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어때요 들어가자마자 쿠키슈 담고 샤인 머스캣 사고 불고기 사고 살치살 사고 생연어랑 연어를 사고 생선 초밥도 담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피자랑 불고기 베이크 그리고 핫도그까지 다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냄새 공격이 없어져서 안 사게 돼요 제가 공유할 수 있는 팁은 이 정도고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팁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